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물을 이렇게 뿜고 있는데 저기 무지개가 나왔어요 저기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보면 딱 여기 물까지 보면 이렇게 잘 나와요 여기 좀 여기 가까이 좀 여기 저기 보이세요 잘 잘 안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저기 그림자 쪽에 그림자 쪽에 잘 나오는데 저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잘 안보이거든요 저기 빨주노초 파남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잘 안보여요 이렇게 좀 더 위로 해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